다음은 문화공연 소식 전해드립니다. 부천 문화재단에서 육성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 창업팀 아트온유가 6월 7일부터 21일까지 복사골 문화센터 1층 작가의 방에서 고정순 작가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고정순 작가가 직접 쓰고 그린 최고 멋진 날 그림책의 원화 전시로 일반 대중이 미술을 쉽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동식 갤러리 형태, 즉 미술관을 벗어나 일상적인 장소에 미술품을 전시했다고 합니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신예지휘자 로빈 티차티가 이끄는 42명으로 구성된 스코트시 체인버 오케스트라의 연주회가 오는 23일 오후 5시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무대에서입니다. 이 오케스트라는 스코틀랜드 전역을 매년 순회 공연하고 인도와 미국까지 넘나드는 명성있는 오케스트라인데요. 6월의 마지막 주말 클래식과 함께 보내셔도 좋을 것 같네요. 7살 소녀 아리가 강아지 동동이와 함께 동화나라에서 펼치는 모험이야기를 담은 창작 뮤지컬 아리동동 시장 가는 길이 지난 7일부터 23일까지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호기심 많은 아리가 빨간모자나 돼지 삼형제, 성냥파리 소녀에 등장하는 캐릭터를 만나면서 버려지는 에피소드가 나오는데요. 아이들에게 상상력을 키워주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